Selonjongski und Dominik Bardzo herzlich willkommen I'm not ready to leave Eeeeeeeel Leute, sie sind in Barcelona, Mexico Und ich habe sie wieder Ui ud ingelhen Serio Agüero Leer1-Wat3-Gol Welter1-Wat3-Wat3-Wat3-Wat3-Wat3 Serio Agüero Goodbye,en acallah 세리오 라구에로! 우리가 SBS가 중계를 할 때 아이 누림 감사합니다! 그립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네 SBS 스포츠가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할 때 맨시티 경기를 거의 전담했어 아 그럼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우승 경기할 때 빼버리고 아주 그랬던 이제 우리 전담 세리오 라구에로의 전담 해설자 아니었습니까? 덕분에 넥센타이어 행사도 많이 했죠 아 맞아요 그 맨시티의 어떤 인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은퇴를 했으니까 오늘은 쪼의 사실 쪼! 이것도 사실 아구에로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만들어낸 말 중에 없는 용어지만 무빙 스트라이커다 무빙 스트라이커다 공을 움직이면서 결정짓는 스트라이커다 아 좋습니다 그런 스타일도 한번 얘기를 해볼건데 네네 눈물의 현역 은퇴를 아 나 요즘에 경기장에 자꾸 쓰러지는 선수들이 코로나랑 영향이 있지 않냐 심장질환 이런거는 호흡기 쪽의 문제니까 그쵸 갑작스럽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린델레프도 그렇고 아구에로도 그렇고 린델레프도 약간 호흡에 불렀는데 앙그리그 앙그리그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발정하던 선수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그러니까 나오니까 아구에로는 지난 10월 30일에 알라베스 경기 뛰다가 이상을 느껴가지고 네 여기서 나갖고 치료를 하면 나중에 복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심장 이상 네 보니까 뭐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그게 심장 쪽 문제죠 그쵸 그 혈관이 혈류가 이제 왕성하게 돌아가지 않는 불안한 형태 좀 급작스럽지 네 사실 최근에 아구에로의 행보는 맨시티에서 10시즌 있다가 어? 바르셀로나로 가서 친구 메쉬랑 같이 물론 이제 둘이 8788 1년 터울이긴 한데 그거 친구지 뭐 말랐어요 말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족부가 꼬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여기 존댓말이 있습니까? 아르헨티나 말라가지고 그 밑에 또 디마리아 또 파르데스 디발라까지 뭐야 족부가 왜 이렇게 된거야 아 당신들 빠른생이잖아요 네? 당신들 빠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카바니가 학번으로 가자 그래서 친구랑 같이 뛰려고 갔는데 또 갑자기 친구가 파리 가버리고 네 혼자 남아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몸 추스리면서 부상인데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심장문제로 현역을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네네 아까 보니까 뭐 아구에로의 은퇴식을 약간 좀 준비를 하신 것 같던데 아니 그건 그냥 오자마자 생각나서 한거야 한번 더 해주세요 아 활라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아 엔두엉고 맨시티 1,2,3,4 아우티 4 리타르 디퍼롬에 프로페셔노 포포 아르헨티나 에스파아니아 인골엔 메르스 복구 아... 브로지곤 무처 그레시아스 미카사 미카사는 뭡니까? 우리집 아... 아 까사집! 까사! 미카사 치카 보니타 미카사로 가자 잠깐 뭐... 어떻습니까? 기억납니까? 아 기억나죠 이거 혹시 중계했습니까? 이 QPR전이죠 아 이거 마지막에 뭐냐면 에딘제코 발로텔리 QPR이란 QPR이란 어 마지막에 골라가지고 나는 그때 연구회가 있었거든 지현이 형이 했을 거야 아... X 아니 무슨 아구에르마 쪼의 인연을 좀 얘기해달라고 아니 방송국에서 뭐 이렇게 타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하는 건 항상 윗선이 결정했다 윗선 좀 보자 윗선이 어디냐 대체 어? 하이라인이 어디냐 어? 윗선이 어디냐고 아이... 야... 야... 중계배정 안 해줘서 지금 욕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았던 어? 이제 까놓고 얘기하잖아 맨시티 중계 다 시켜놓고 어? 맨시티 마무리를 짓게 해야지 어? 갑자기 어디 카디프 가라 그러고 어? 갑자기 카디프 가라? 수만지 하라 그러고 X 들어왔거네 아니... 그거 아까 확인했는데 저 여기에 그 기술이 저 알바람을 잘 넣는 겁니까? SER-HI 그러니까 그... AGUERO에 보면은 A-GU에 위에 점점이 두 개 있어요 그렇죠 그건 정확하게 A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A로 하는 거죠 U-X니까 그래서 그... R-R 발음 스페인어로 R-R 이걸 잘했대요 R-R-R-R-P-K 이렇게 네... 이렇게 잘해야돼 SER-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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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UERO AGUERO 네? SER- 따라해보세요 SER-HIO AGUERO AGUERO라고 하면 안됩니다? AGUERO는 영어시 표현이죠 위의 표현이 찍혀있기 때문에 AGU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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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해주세요 아 근데 진짜 대단한 선수이네요 네 이런 선수가 실제로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외국인 선수 역대 최다 응 그 다음에 그냥 모든 뭐 잉글랜드 선수까지 다 하면 알란 시어라가 1등 먹잖아요 그리고 2등이 웨인 루니 3등이 앤디 콜이 거고 그리고 이제 4위가 어... 엄청나죠 네 AGUERO인데 그리고 오자마 아자또 맨시티를 우승으로 일고 오기도 하고 저 옆에는 누구예요? 웜? 알란 시어로 담아 아 웜? 웜 알아요? 웜? 알지 웜 알아? 웜 미이 업 비포 유 고 고 와!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야 이 웜에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이거 연식이 있는 거야 그럼요 아 근데 저 웜 알란 시어로가 그러고 웜 닮았네 웜 미이 업 비포 유 고 고 오늘 아구에로 헌종 방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구에로를 위해서 다 해주는 거잖아요 예예 그래서 알란 시어라가 역대 프리미어리 가장 골인 많이 넣었는데 외국인 선수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아구에로 아닙니까? 프리미어리그 역대에 득점 많이 있는 탑 10에 외국인 선수 딱 두 명 있습니다 네 아구에로 하고 티에리 악리 응 티에리 악리보다 9골인가 더 넣었어 동산 어마어마한 골 넣은 거야 아구에로 아구에로 헌종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깎아 내리고 얘를 올리는 거 아니야 진짜 이게 근데 놀라운 게 보니까 저건 이제 같은 경기 게임으로 그냥 계산해 본 거야 네네네 분당 봐요 분당 분당 미니 프레이드 와우 그치 108분에 한 골씩을 때려 넣었어 와우 그럼 시어리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경기마다 한 골씩 때려 넣었다는 거지 응 또 아구에로가 몰아치기 엄청 잘했잖아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통산 헤트트릭 12번 네 역사상 최다 밸런스 좋죠 중심 저중심에 턴 좋죠 슈팅 좋죠 센스 좋죠 빈 공간 찾아가는 그 기량도 좋죠 그 다음에 1대1 타락박대죠 스트라이커 중에 1대1 타락박대는 스트라이크가 전 세계로 꽂으면 없어요 시어로는 질 좋은 패스를 한방에 내는 스트라이커고 에이 아구에로는 딱 만들어내잖아 다르지 그러면 아구에로는 어떤 유형의 스트라이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구에로는 사실은 미드필더 2선 지원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박스 근처에서 본인이 좁은 공간에서 공을 가지고 타락박을 통해서 슈팅 포지션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런 스트라이커가 사실 찾기 힘들죠 그래서 사실 아구에로 같은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딱 제안을 하잖아요 그럼 아 피지컬이잖아 아 피지컬이잖아 보지도 않고 이런 유행이에요 아 근데 이 선수를 실제로 보게되면 힘이 느껴지죠 그렇지 힘이 있고 이 선수는 실제로 봐야돼요 해설을 보면 안되고 실제로 보게되면 지면에서 공이 오기 전에 버티거나 공이 왔을 때 그 다음 2차 동작을 위한 퍼스트 터치나 이런 것들이 이 잔디에 딱 축을 박아놓고 또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툭 밀어도 손만 짚을 뿐 다시 일어나잖아 밸런스 좋고 힘 있고 빠르고 연계하고 그래서 그리고 잘생겼어 아니 잘해 그래서 귀여워 나는 이 아구에로 볼 때면 어떤 선수가 좀 떠올랐냐면 90년대 94년도 미국 월드컵 때 브라질의 호마리오의 느낌 호마리오도 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 선수들 막 힘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하고 박스 안에서 어쨌든 골 들어오면 무조건 넣어버리고 부드럽잖아 네 그런데도 나와서 연계해주고 이걸 우리가 어드밴스 포워드라고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계보의 선수거든 그래서 그 호마리오를 요한 크루이프가 뭐라고 그러냐면 생전에 페널티 에어리오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그냥 천재다라고 했거든 이런 선수가 없다 골 에어리오 안에서는 천재를 호마리오라고 했는데 딱 아구에로 같아 그럼요 그러니까 포처처럼 기회가 오면 딱딱 골을 때려놓는 것도 있는데 연계도 되고 다른 포지션을 지켜도 다 돼 윙도 세컨드 뭐 그런 유형이라는 거지 여러 포지션을 쓰고 그래서 지금 우승 트로피 다 얘기 안 할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뭐 맨시티에서 뛰면서 열심히 뛰면서 15개로 휩쓸었어요 네 프리미어리그 우승 처음으로 맨시티에게 안긴 거 포함을 해가지고 PL만도 5개인가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우승 숫자죠 그래서 뭐 가는 곳마다 뭐 유로파건 어디건가에 다 우승을 시켜버렸던 친구고 그래서 이번에 펩이 와 멋있는 표현을 썼더만 어떤 표현을 썼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르헨티나 축구 역사에서 정말 만약에 3대 천왕을 꼽으면 뭐 뻔하잖아 마라도나 마라도나 메시 아구에로잖아 아 바티스트 안 끼는구나 아구에로가 훨씬 더 커리어자 그런 3대 천왕을 묶어서 얘기했더라고 딱 응태식 관련해가지고 펩이 마라도나는 이탈리아를 정복했고 아 네 메시는 스페인을 정복했고 아구에로는 잉글랜드를 정복했고 아르헨티나의 3대 천왕이 유럽의 그 핵심 중심부에 와서 다 정복을 해버렸다는 거야 네 딱 맞지 잉글랜드를 정복했다라기 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잉글랜드의 개혁이었죠 맨시티가 강팀 진짜 이제 맨시티 강팀이다 라고 했을 때의 주인공이죠 그 QPR 전에 그 역전골은 아 그거는 다큐멘터리 프리미어리그 다큐멘터리에 영원히 나올 거예요 맞아 맞아 영원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 커리어를 이제 아 내 친구랑 한번 뛰어보겠다 네 갔습니다 사실 한 살 터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대표팀이건 뭔가를 계속 같이 있었잖아 연령별 대표 뭐 올림픽인가 뭐 다 같죠 그 아구에로도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완전히 막 치고 올라오면서 대박이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인디펜덴트에 있다가 알레띠 갔다가 막 이렇게 넘어온건데 그때 반칙이었지 그 올림픽인가 20세 월드컵 멤버가 아 멤버가 반칙이었지 네 반칙이었지 A대표 나가는 애들 다 들어와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는 아르헨티나 두개 대회인가 올림픽하고 20세인가 그게 있잖아 사기 그 사기 스쿼드 베이징 전부 다 이게 어마어마했지 다 빅클럽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정말 뽀송뽀송히 얼굴 봐 어렸을 때도 그렇고 아유 이 가운데 사진 봐봐 아구에로 봐봐 쿤 이게 세월이 왜 쿤인지 알아요? 그 저기 마랑화 캐릭터 아니야 애니메이션 할머니가 마랑화 했더니 애니메이션 네 그 할머니가 이 아구에로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쿤 진짜 자기 닉네임으로 쿤 그렇게 애칭들을 많이 하죠 이쪽 친구들은 네 형은 애칭 있어요? 나 달수 자 그래서 결국은 메쉬를 만나지 못하고 그러는데 메쉬도 그래서 그 얘기는 한마디 했더라고 이번에 은퇴되면서 지금 그 매우 괴롭다 그게 솔직히 나의 진심이다 그래서 아마도 오랫동안 굉장히 그리워할 거다 뭐 근데 나중에 계속 또 만나겠지만 선수로서는 아마 팬들의 마음도 그럴 거 같아 에이 나보이는 좀 너무 아까워 아깝다 멋있게 은퇴하길 바라는데 그렇지 너무 끝이 뭐 깜누에서 딱 중앙 하프라인 서가지고 어 너무 끝이 너무 이렇게 휙 돼버린 거 같아 몇 골 딱 기록 딱 세우고 딱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떠나기에는 너무나 큰 선수인데 너무나 나중에 나중에 잘 돼서 지도자 교육 잘 받고 공부 좀 많이 해서 연수 좀 해서 다시 감독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아우 저 언제야 저 저 저 저 저 저 아르헨티나 리그 저기 인데펜덴테 있고 알레디 있고 여기 맨시티 있고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4경기밖에 못 뛰었습니다 에휴 무척 그라시아스 에휴 인디펜덴테 아드르치고 마드리드 싸이월드 백선 해갖고 싸이월드에서 많이 들었던 노래 백곡이 있더라구요 근데 sgb 원화 위에 안녕 내 사랑 그대여 내가 지켜줄게요 뭐 그 노래 나오는데 오 짠한거야 요걸 이렇게 탁 탁 화면을 아그로 해놓고 하는데 나랑은 정말 내가 진짜 내 인생에서 해설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았던 때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외쳤던 이름 수아레스하고 아구애로인데 거기에 가끔 그라치아노 벨레를 의식해서 한거고 그라치아노 벨레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야 이게 불쑥불쑥 그 반지를 좀 하지마 아구애로는 진짜 내가 스페인 사람한테 직접 듣고 따라 한거거든요 내 손가락 돌리면서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참 대단한 선수고 그리고 고마운 선수죠 우리에게 멋진 축구를 보여줬으니까 네 멋진 플레이 또 정말 긴 시간이잖아 우리나라의 축구팬분들이 참 많은데 라리가나 프리미어리그에서 긴 시간 동안 탑클라스를 유지해줬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많이 그리울 것 같고 고맙기도 해요 네 아까도 했지만 정말로 그 마지막 이제 쪼의 그것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세레오 아구애로 샤우팅했던 마지막 인사와 오늘 쪼가 보내는 헌정방송이니까 아구애로에게 마지막 세레오 아구애로 샤우팅으로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세레오 아구애로 역전골 결승골 우승을 만듭니다 세레오 아구애로 굿바이 mucho 그레시아스 아구애로